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동자산의 방자자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일반적으로 정의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 유동자산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한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 외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해수되는 매출 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1년 내 실현되어야 되는데 않더라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금액을 주속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기 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내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을 말하면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유동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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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체자산과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 그 다음에 1년 내 해수가 되어야 되는 매출 채권 이런 것들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 해수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1년 내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게 실현이 안된다고 해도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론시험 대비해서 보기에 나왔을 때 맞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요 유동자산 단어로 오면 실기 부분을 좀 하셔서 기초 관련돼 있는 기초정보 등록과 정기부 재무제표 자료 입력 부분을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점표 입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기 파트에서 그 일반점표 입력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학습하시면 좋아요 이쯤 되면 실기도 같이 하시라 이거예요 이론 다 듣고 실기 들어도 되는데 이쯤 되면 실기하고 병행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부터 실기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론도 순서대로 들어가시고 그러시면 돼요 이론 다 하고 또 실기 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병행하는 게 실기 실력 향상 향상을 위해서 좋습니다 당자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자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당자라는 이 단어가 현금화 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은 다른 말로 보고기간 말 기말을 말해요 항상 회계상에서 보통 1년이라고 그러면 그 기준이 보고기간 종료일입니다 즉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일이죠 재무상태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계정과목 하나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번에 현금 2번에 예금 3번에 현금성 자산 이 세 개를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거 통합하는 그 통합 명칭이 됩니다 이론 시험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다 알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현금은요 한국은행 통화 그 다음에 한국은행 통화로 거래에 불편이 있으니까 같이 사용하고 있는 통화대응증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개입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실기시험에서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이론 시험에서는 뒤에 거 다 나와요 결국 자기압수표하고 타임발행상자수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금고이 가지고 있다면 현금 처리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자수표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사채를 가지게 되면 사채이자 지급표를 받게 되는데 이 배당금 지급 통지표하고 사채이자 지급표를 가지고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처리하는 거죠 실제 현재는 배당금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사채이자도 통장으로 입금되다 보니까 이 표를 보기가 어려운데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시험에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를 가지고 우측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죠 전부 현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예금을 보겠습니다 예금은 요구불예금이라고 그러는데 요구하면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당자예금, 보통예금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축예금이 있고요 이 두 개를 눈여겨보시야 됩니다 특히 당자예금은 더 중요합니다 당자예금은 당자수표를 발행한 목적으로 만든 예금입니다 따라서 당자수표를 발행하면 당자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발행하면 상대방은 받겠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다른 회사의 당자수표를 받았다 라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현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현금 처리 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자수표를 발행하면 당자예금 대변에 당자예금이 감소니까 다른 회사의 당자수표를 받으면 현금 차변에 현금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자수표 발행 시 대변에 당자예금 단 발행 당자수표 수치 시 차변에 현금 처리한다는 거 현금성 자산을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이 부분입니다 금융상품 중에 취득 당시 만기와 3개월 이내짜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3개월을 따질 때 취득일로부터 따진다는 거 보고기간 말이 아닙니다 취득일로부터 따집니다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이거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나라상사의 제품 10만원어치를 매출하고 이게 매출액이죠 제품 매출액의 이름이 제품 매출입니다 수익의 발생 대변이죠 여기 보세요 대금은 동사발행 당자수표를 봤다 그래서 동사가 어디에요 나라상사잖아요 동사 나오면 다른 회사를 말해요 우리 회사는 당사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시면 차변에 현금 10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거래의 8조선에 맞춰서 붕괴하는 거는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제품의 매출 수익의 발생 현금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대변 자산의 증가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제품 매출됩니다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당대자산의 두번째 통합명칙 단기투자자산 보겠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개정과목에 단기금융상품 대표적인거 두개가 나옵니다 정기예금 정기작금 이거 1년 이내짜리 말합니다 1년 이내짜리 이기 때문에요 1년을 초과하는 거라면 투자자산에 있는 장기성예금 장기성예금 장기성예금을 쓰셔야 돼요 장기성예금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요 단기간 내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아래쪽에 그 유가증권 잠깐 보시면 유가증권의 계정과목이 단기매매증권 왕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유가증권이라고 그러는데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유가증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1년 내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분류합니다 지분증권은 대표적인게 주식이고요 채무증권은 대표적인게 사채입니다 지분증권 주식 채무증권 사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단기가 시세차익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입니다 그런데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라고 그런다면 만기보유증권이요 만기가 있는 거는 채무증권만 있으므로 즉 사채만 만기가 있기 때문에 사채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채무증권만 해당이 됩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이 아니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단기간 1년 내 처분할 목적이 아니다 그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도 유가증권에는 이 세 가지 외에도 급수가 높으면 나오는 계정이 하나 더 있는데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즉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배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혹시 주식을 계속 매입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므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도 합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최대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그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까지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산액 1급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 취득시 공정가치로 쓰시고요 항상 시가로 사게 되기 때문에 자산의 매입가는 취득공가는 시가 아닙니다 공정가치 시가를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공정가액이라고 그래요 취득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부대비용 재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요 수수료 같은 거 주는 것들 그러면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다 자산 처리합니다 그런데 얘만 비용 처리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오면서 이거 하나가 변경됐습니다 이 유가증권 파트에서 그리고 결국에 자산 파트에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산 취득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자산 처리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중요표시하세요 예 그래서 좀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별표시 이거 하나 암기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아요 배당금은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받는 거고요 이자는 이자는 채무증권 즉 사채를 가지고 있을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을 받으면 써야 될 이름이 필요한데 배당에는 금전배당 즉 현금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회계 처리하실 때 금전배당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합니다 배당금 수익으로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주식 장부에다가 배당을 받은 주식 수량과 단가를 기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산 시에 평가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평가하거나 처분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결산 시까지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평가하셔야 되는 거고 그 전에 팔았다면 처분하게 되는데 그때 단기 매매증권 평가익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익 처분 손실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주식 배당을 받으면 주식 수가 증가되니까 단가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처분시나 평가 시에 손익에 반영함으로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는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문제가 나오면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지분증권은 시장성 있는 주식만 분류해요 시장성 있는 주식 여기다 시장성 있는 주식이라고 써놓으시고 단기 매매증권에 속하는 그 지분증권은 시장성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시장성 있는 주식이라면 상장 주식을 말해요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매도강증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그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지 않고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할 때 주가가 오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하는데 주가가 올랐다는 말은 취득했을 때 그 장부금액과 기말 12월 30일 현재 공정가치 그 차액이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큰 걸 말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장부금액보다 기말의 공정가치가 하락한 걸 말하죠 각각 그 계정을 영업의 수입과 영업의 비용으로 영업의 수입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어떤 주식은 오르고 어떤 주식은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오른 거 10만원 떨어진 거 5만원 이다 그러면 오른 10만원에서 떨어진 5만원을 3개 해가지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의 주식이 오르고 어떤 회사의 주식이 떨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즉 오른 거는 만약에 오른 건 10만원이고 떨어진 건 5만원이라 그랬을 때 상계를 해서 5만원 올랐으면 그 평가액 5만원만 써버리면 이게 관계자가 봤을 때는 이게 관계자가 봤을 때는 손실은 없었나 보다 주가 하락분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정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보의 왜곡이 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보고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취득한 단기 매매직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3개에서 순응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가공 2개 밑줄겠습니다 예하고 예 처분하게 되겠죠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되거나 손해가 발생될 거예요 이익이 발생되면 단기 매매직권 처분이익 손해가 발생되면 단기 매매직권 처분 손실입니다 두 개 개정 밑줄 글습니다 처분 시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수료가 발생하면 차감을 해요 즉 수수료가 관계되서 수수료가 관계되서 이쪽 부분을 잠깐 보십시오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할 경우 즉 비싸게 처분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되면 단기 매매직권 처분이익에서 차감하고요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되면 단기 매매직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 보십시오 그 예제 준비했습니다 예제 잠깐 보시면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주를 5,000원을 구입하고 수수료 1,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제 준비한 거 첫 번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이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5,000원 수수료 비용 1,000원 1,000원 수수료 1,000원 지급했으니까 현금 5,000,000원 되겠습니다 이 취득시에 발생되는 수수료는 취득시에 발생되는 수수료는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는 거 처분과 관계되는 수수료 발생된 부분은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증권 5,000원짜리를 4,000원에 팔았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1,000원을 지급했다고 그러면 장부금액 이하로 팔았죠 그랬을 때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을 처리합니다 즉 5,000원짜리를 4,000원에 팔고 1,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현금 수수료 현금 1,000원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2,000원의 손해가 발생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을 들어갑니다 이 부분 자 비싸게 팔았다고 해볼게요 장부금액을 초과에 처분할 경우 5,000원짜리를 7,000원에 팔았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안 나왔다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2,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1,000원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현금 1,000원 주게 되면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1,000원만 이익이 발생된 거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1,000원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을 초과에 처분할 경우 발생되는 수수료는 처분이익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없게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처분 시에는 처분 시에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 않음 취득 시에 수수료 비용 처리함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회사의 주식을 동일한 회사의 주식을 계속 매입을 하다가 처분할 경우 그런데 각각 서로 다른 가격으로 구입을 했을 때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가격으로 구입해서 처분할 경우 그때 얼마짜리를 팔았느냐 이런 단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삼성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0원에 한번 사오고 그 다음날은 1,200원에 사오고 그 다음날은 1,300원에 샀어요 그 다음날에 팔았어요 얼마짜리를 판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그 금액으로 쓰는 게 개별법입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이죠 하지만 어렵겠죠 실제 삼성이라는 회사의 주식은 똑같은 삼성 회사의 주식이므로 그걸 처분하게 될 때 내가 1,000원짜리 팔았는지 1,200원짜리 팔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평균을 내서 보통 단가를 처리합니다 팔 때마다 평균 내면 이동 평균법이고요 한 번에 다 몰아서 결산 시에 평균 내에서 처리하면 총평균법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가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양도하는 시점에서 단가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종류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이 외에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쓰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하나를 정해서 계속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다 밑줄을 걷습니다 이론시험 대비해서 그리고 수수료 비용 다시 아까 나왔는데 수수료 비용이 회사가 금융권이다 라고 그런다면 금융회사라면 금융회사는 주식이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금융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 회사는 시험에 나온 우리 회사는 금융권은 아니거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주식은 우리가 증권고래소에서 직접 살 수 있는게 아니라 금융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증권회사가 증권고래소에서 주식을 먼저 취득을 하고요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주식은 그 주식은 증권회사의 주식하고 달리 증권회사의 주식은 영업활동의 주식이지만 우리는 영업활동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증권회사가 취득했을 때 그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그 수수료는 판관비가 돼야 되고 그게 회사들은 영업의 비용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비용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 시험 보실 때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이 있습니다 단기대여금은 1년 내 1년 내 해소하기라고 대여한 거죠 2 단기대여금 그 다음에 단기매매조금 그 다음에 전기예금 전기적금을 단기투자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매출첩권 넘어가 보겠습니다 툴의 공통점은 매출이니까요 상품과 제품을 팔아요 이게 동통점입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했을 때 외상매출금입니다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받으러 의미고요 상품과 제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매출금 어음 받으면 받으러 의미죠 외상으로 팔면 당연히 약정서를 쓰죠 그냥 나중에 갚아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당대자산이니까 전부 다 1년 내에 해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매출첩권이라고요 다음 중 매출첩권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므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의미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받으러 의미와 관계에서 어음의 배서 부분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음의 배서는 어음 뒷면에다 우리 회사에 인적사항을 써서 넘기는 걸 말하는데 어음 배서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음은 만기가 되면 금융권에다가 어음을 제시하고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금융권에서는 그 회수하고 관계돼서 추신료를 지급해 달라고 그래요 이 추신료의 이름 수수료 비용입니다 밑줄 글습니다 어음 만기 이전에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어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음 대금을 회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만기일이 되면 어음 대금이 해당되는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그 어음 대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그 어음을 발행한 우리가 그 제시한 그 어음을 보고 어음을 발행한 그 회사의 금융기관 어음 지급 여부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달라고 그러죠 그 추신료 그걸 추심수수료 또 추신료라고 그러는데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는 거 밑줄 그 다음에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다른 회사한테 물건 팔고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요 만기 이전에 다른 물건을 사면서 또는 외상매입금 등을 갚으면서 어음을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양도하는 시점에서 어음을 장부해서 빼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으러음이라고 쓰신 다음에 그 뒤에 외상매입금을 갚던지 또는 그 뒤에 재료를 사오거나 상품을 사면서 가지고 있던 그 전에 그 전에 팔았던 물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받으러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하게 된다면 그 받으러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빼야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은 만기 이전에 은행에다가 어음을 들고 가서 할인하는 거 말해요 그 받은 그 금융기관에서는 다음의 금액만큼의 할인율을 제합니다 어음 금액에서 1년치 이자율 그 금융기관에 곱하기 할인일수 남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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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365 또는 365을 해서 6년이면 할인율을 계산해서요 그 할인율 제하고 우리한테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 할인율을 우리는 제하고 받게 되는데 그 할인율만큼은 손해가 발생되겠죠 그 할인율의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대부분 금융기관한테 어음을 넘기게 되면 특정한 그 제약이 없는 한 소유권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매각거리로 하고요 이 매각거리로 관계되서 발생되는 그 할인율의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이 중력표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예제를 보겠습니다 제품은 10만원어치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바드럼 제품매출이 되고요 바드럼 10만원짜리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만기기전에 할인했어요 그럼 할인율 천원이 발생되는데 이 할인율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입니다 비용에 발생 차변이니까 차변을 쓰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이 영업의 비용에서 배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나머지 당장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은 상품제품이 아니고 상품제품이 아니고 가 중요해요 상품제품이 아닌 걸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나중에 받기로 한 거에는 어음도 포함되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상품제품이 아닌 차를 팔고 피품을 팔고 약수금을 받아왔다면 미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은요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거죠 물건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이고 해당되는 물건을 받으면 선급금을 없애거든요 그래서 잠깐 사용한다고 해서 임시계정이라고 해요 선급금이 사라진 시점은 그 해당되는 물건을 받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원제로 1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계약금 10%를 당자수출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금 10% 준 거니까 선급금 이렇게 되겠죠 선급금은 채권이고 채권이고 자산이죠 당자자산 계약금을 준 거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시에 쓰는 계정과목으로 미수수입과 선급형이 있습니다 결산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계정입니다 미수수입을 수익의 발생이라고 해요 써보세요 수익의 발생 상급비용을 비용이 2연이라고 합니다 이건 언제 쓰는 계정이냐면 결산시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어요 근데 해수일이 다음 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받지는 못했죠 근데 결산시까지 발생된 수익은 맞아요 그러면 이거 뭘로 처리가 돼야 되냐면 미수수위로 처리가 된다 이거죠 아래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두개가 나오는데요 첫번째 예제 첫번째 예제를 단과 같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기간 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10만원을 계산하다 돈을 대여했습니다 회사가 그리고 원금하고 이자를 내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대여를 오래 했습니다 올해하면 올해부터 이자가 계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자를 12월 31일까지 계산했더니 10만원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1년분을 다 반영해야 되니까 이자 수익 10만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해수일은 아니므로 받지는 못했죠 그럴 때 미수 수익입니다 미수 수익 수익 수익의 발생에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수익의 발생이라고 쓰십시오 그 다음에 상급비용은 올해 지급한 비용 중에서 내년치를 지급한 걸 말해요 올해 비용을 지급했는데 올해 거하고 내년 걸 동시에 지급한 거죠 그럼 내년 거는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 미경과분 그거 올해 지급된 게 있다 내년 거 지급된 게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내년에 비용 처리가 돼야 되죠 따라서 그 내년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급했을 때 우리가 이를 선급비용이라고 해요 즉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 90만원 중에 저 보십시오 10만원은 기간 미경과분이다 내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80만원만 올해 비용이고 나머지 10만원 내년 건데 한꺼번에 지급하다 보니까 내년치까지 보험료가 나간 거예요 그럼 10만원은 올해 보험료에서 빼야 되니까 10만원은 비용을 감소시키고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줬으므로 선급비용으로 쓰게 된다 이거죠 이 선급비용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비용의 이전 비용 처리한 건데 내년도 넘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비용의 이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의 발생 비용의 이전 수익의 발생 비용의 이전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됩니다 다음 배용을 다시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수익 수익의 발생 상급비용 비용의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은 현금은 나갔는데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합니다 확정이 되면 계정을 대처해야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 안 되는 가지급금이 대표적인 사례가 출장비입니다 출장은 그날 갔다 그날 돌아오면 여비교통비를 처리하면 되는데요 그날 갔다 그날 돌아오지 않을 때 지금 예전처럼 2박 3일로 혹시 대주도 출장 갔다 그러면 어림 잡아서 어림 잡아서 출장비를 계산하거든요 어림 잡아서 계산했다 라는 말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죠 그럴 때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이렇게 여비교통비로 대체하죠 출장비를 3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출장 갔다 돌아왔는데 25만원치 밖에 안 썼다 그러면 여비교통비가 25만원으로 확정된 거죠 그때까지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5만원 받았으니까 현금 처리되고 선납세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표시 하십시오 회계 1급에서 많이 틀린 계정입니다 선납세금은 지중해 온천징수된 법인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 나와요 이자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 제약을 받았다 선납세금입니다 떼인 세금이죠 떼인 돈인데 우리가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오천징수는 의무적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법인한테 이자를 지급하면 세금을 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인한테는 이자고 이자고 오천징수가 될 때 회계 1급 부분에서 이자가 해당이 되는데 이자 밖에 떼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또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은 8월에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미리 내는 거죠 이자 받은 건 이자 소득인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거고 법인세 중간에 한번 냈으니까 그거 법인세 내야 될 소득에서 중간에 낸 것임으로 미리 낸 거잖아요 그럼 미리 낸 것을 따로 써놔야지 법인세는 다 다음 연도 3월에 냅니다 12월 31일을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그거 제하고 나머지를 담는데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선납세금 처리한다 이거요 중간에 예납한 법인세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를 받을 때 온천징수된 법인세가 있다면 선납세금입니다 시험에 나올 때 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금은요 전도금은 부서가 많고 공장이 여러 곳이 있고 대리점이 많을 때 해당되는 부서에서 쓸 금액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정산하는 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주면 힘드니까 미리 주는 겁니다 얼마 정도 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늠해서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금 이 계정은 가직금과 유사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금 과부족은요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을 때 쓰는 계정이에요 회계연도 중에 사용합니다 회계연도 중에 부족하면 차변에 남으면 대변을 다 써야 돼요 부족 시에 차변에 현금 과부족 계정 과잉 시에 대변을 다 씁니다 회계연도 중에 썼다가 그 원인이 결산시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밝혀지면 그 계정은 되지 않는데 밝혀지지 않으면 결산시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부분은 자비구로 처리됩니다 여기다가 체크하셔야 돼요 잡손실 자비구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결산시까지 밝혀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부족하면 즉시 잡손실로 처리하고 과잉상태면 즉시 자비구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회계연도 중에는 현금 과부를 잡아야 되니까 원칙대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채권 채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관련해서 발생되는 채권 채무는 외국과 거래할 때 발생되는 거죠 만약 외국과 거래해서 외국한테 외상으로 팔거나 또는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면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환율로 금액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또는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인데 회사가 관리하기가 불편하면 앞에 외화를 붙여서 계정과목을 외화를 붙여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최초 거래 시에 최초 거래 시에 거래 시에 사용하는 환율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일이 됐고 거래가 완결이 안 됐다 그러면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단기매매중권 할 때 평가 배웠죠 외화도 평가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오르고 내림으로 인해서 그때 환차익이 발생됐다면 외화환산이익으로 환차손이 발생됐다면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합니다 두 개 밑줄 그어 씁니다 결산시에 쓰는 거예요 결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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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합니다 이 환산이라는 말이 평가에요 외화는 평가라는 보다 환산이 더 정확한 말이거든요 이 두 개 밑줄 그어 놓고 그 다음에 외국회사하고 거래가 끝나면 거래가 끝나면 거래가 끝난 시점에 그 환율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도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발생될 수 있죠 만약에 환차익이 발생되면 외환차익으로 환차손이 발생되면 외환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다 영업의 손익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에 속합니다 여기다 두 개 밑줄 그고요 이쪽에다 두 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라고 암기합니다 그리고 문제 푸실 때는 이게 이게 12월 31일인지 아니면 거래가 끝나는 건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거래가 끝나는 시점이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계정을 쓰시는 거고 기말이다 라고 평가라고 나오면 이 두 개의 계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평가하고 그런 것들은 화폐성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화폐성에 동그라미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 주시고요 시험에서는 뭐 화폐성 이 뭐니 이건 이론에서만 잠깐 나오는 거고 실기에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 예제를 잘 보시면 실기 문제 푸는 데 지향 없을 것 같아요 음 예제 첫 번째 보시면 기말의 평가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1000달러치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팔 당시에 1200만원이었어요 아 120만원이었어요 그럼 120만원 나누기 1000을 하겠죠 그럼 1200원이었잖아요 환율이 근데 기말의 환율이 1100원으로 1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이게 환차순위죠 그래서 떨어진 금액이 200원 떨어졌으니까 200원 곱하기 1000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20만원 외화환산소실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에서 20만원을 빼는 거죠 거리가 끝났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 100만원어치를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어요 1000달러치 팔았습니다 팔 당시에 100만원이었습니다 돈이 1000원이었는데 통장으로 돈을 받았는데 환율이 1100원 된 거예요 그러면 달러당 100원씩 더 받은 거죠 그래서 100원 곱하기 1000달러에서 10만원의 이익이 발생되는데 거리가 끝났으니까 외환차익 이렇게 쓰게 됩니다 나머지 6번 대손에 관한 해결 처리는 다음 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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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